초콜릿? 반질반질하게 생겼다 여자들이 많이 따르겠는데 매끄만 하고 여자들이 너 좋아하지? 내가 그 맘 잘 알지 가봐도 좀 안 돼 큰일 나 큰일 나 내 바람둥이는 되지 마라 세상 사는 게 참 힘들다 잘생긴 건 죄야 죄야 어떡하냐 잘생긴 건 남자라면 얼굴이지 어 지현아 그럼 나도 보고 싶지 근데 지금 오빠 회의 중인거든? 어 거 봐 얼굴이잖아 사연 아이디 어? 어?